야 뭐할래? 설국열차 아줌마네 설국열차 아줌마네 아무카 아 뭐야 파이크 도병챔프? 도병챔프하면 또 도병챔프를 한다라 도병챔프를 한다라 잘해보자고 잘해보자고 카이사 카이사 좋다 진성이 같은데 카이사 진성이 나 저 여덟시에 기상해야 되기 때문에 왜 나빼고 다 챌린저야 죄송하지만 이거하고 가야될것 같긴해요 느낌좀 볼게 느낌좀 볼게 느낌좀 볼게 느낌좀 보다가 아 느낌좀 보다가 아니 우리팀은 왜 처음에 제대로 시작을 못해 이따 2판 진거 같다 안돼 기강을 제대로 잡아야지 더 깨든가 깨든가 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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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신 때문에 빌이 안받길래 이 일로 English no 아 tong타 퓨우 아 짱글차이 여기까지 스테で 에이 молодょ 야 뷔위 뭐야 이거 아 이거 못 잡았네 괜찮지? 야 야 누가 온다는데 온다는데? 안티비 오다 안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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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면 됐지 야 가자 이거 각이다 각이다 한파자 오 왔다 오케이 오케이 비전 빼있다 약간 도망가 약간 도망가 일단 유미 빠지면 유미 아씨 아 아 아 아 아 아 유미야 유미 안녕 우리 유미 안녕 아 씨 유미 안녕 안 돼 유미 척추 맞췄으니까 나갔을 것 같애 척추 약간 흑녀 스타일 느낌 나긴 해 아 나 파이크 만나면 죽을 것 같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어 뭐야 아 형 형 미안해 형 미안해 민석이 형 맞고 써도 되는데 바비젤끼잖아 어떻게 한번 해 주려고 병씨 못 찾았는데 아직 병씨 못 찾았는데 우동이 흑녀 유미 풍났음 나 아 와 고맙자 고맙자 유미 한번 고맙자 유미야 고맙자 유미야 유미야 야 야 여기가 생망이다 야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야 애들군다 애들군다 어디가? 죽으시지요 돼지시지요 야 잠깐 잠깐 아 끊겼어 아니 어 뭐야 야 야 야 야 한입 가는? 유미 한입 가는? 나 한입 할 자신있다 이거 유미야 어디가냐 케넨한테 옮겼어야 되는데 케넨아 죽어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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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ederick . . . 어.. 게잇? ㅋㅋㅋㅋㅋㅋ 그치? 야.. 지.. 왜 좋았어? 뒤에 있다.. 왜 좋네? 뭔.. 뭔 셈에 갔다라? 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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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라! 하지마! 툭! 잠깐만요! 쒴.. 제 말을 당하고 있는 사람, 야.. 야! 킬! 난 스킬 원해! 스킬 원해! 히어어엌! 히어어엌! 시우시계가 이거 몇번이야.. 이거 개시계야.. 어.. 시우시계가 이거 2번이었어..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존나 이거 뭐야 이거 약간 괜찮네 에어보닝 하는건가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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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식의 나이 자식아 오케이 히시가 되나 하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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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믿는 나를 믿는 나를 믿는 결국 이거 그냥 제대로 들어간네 여기다가 뭐야 뭐야 아 젊냐고라 빨리 라이저 위로 봐라 위로 봐라 아 야 라이저 궁합이 필요하고 그냥 5대 가자 라이저 뭐야 이거 와 야야 뒤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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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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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제발 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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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예스 예스 오 예스 저 게임 지냐? 몇몇이 왔어 몇몇이 왔어 나 못 뺀니 이로 넘어왔어 얘 취미 못 끝냈는데 개트롤인데 지금 빨리 발원 먹어 내가 바로 먹으려고 다 뺏어요 일단 바로 먹으려고 이그라피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너무 떨린다 오케이 바로 먹였다내가 진짜 싸움 제대로 아들 구질구질하게 일어나게 우울이 진다니까 막말리고 라이즈 궁타고 하면 캘린 궁 깔려주세요 하아.. 오케이 아씨.. 안녕 와 이걸로 온다고? 아 나 잠깐.. 잠깐 딴 거 하고 있어야 돼 하하하하 조맛다 조맛당 아 나 딴 거 하고 있어야 돼 잠깐 아.. 아.. 아 잡았거든 좋았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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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위아 아.. 잠깐.. 잠깐 머리 만지고 있어야 된다 감사합니다.